님.. 점클을 전부터 못 하잖아요. 아! 어? 감당돼요? 하이바드 컴퓨터 사비로 사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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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마 추러 가요! 저 범죄하네. 손이 다 됐어! 와 이거 어떡해. 총 가격이 151만 9천 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볼 로고죠? 8,700에 8GB 램에 8개월 정도를 전면 펜 아예 없고 이제 이 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다시 보도록 하죠. 컴퓨터 본체 보시면 여기 LED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네, LED 따위 없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ODD가 나오고요. 쓸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전원 버튼에 불 들어오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개시끄러워요.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고 개시끄러움. 윈도우는 포맷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정부터 제가 시작을 하는 거고요. 계정은 오프라인 계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좋크 비번 없이.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에러가 떴습니다. 무선 소프트웨어의 경로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1,063GB에 드라이버는 388.713 9 버전이 깔려 있고요. 윈도우는 정품이고 윈도우 10 홈입니다. 17만 원 정도 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기본적인 윈도우 업데이트부터 다 해놓고 다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보시면 소음 한번 측정해볼게요. 제가 소음 측정계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으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본체 옆은 50dB 넘어가요.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여기서 측정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약간 줄어들긴 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CPU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그냥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근데 업데이트하는데 CPU가 왜 40%를 먹는지 모르겠어. 윈도우 업데이트는 전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CPU를 왜 이렇게 먹냐? WSAPPX라는 게 8% 정도 먹고 있고 나머지 다 합해가지고 도대체 왜 컴퓨터를 켰는데 CPU 사용률이 24%인 거죠? 뭐냐 저게? 윈도우 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개 많네요. 1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깔면 이렇게 밖에 설치가 안 될 텐데 밑에 깔린 거 개 많네요. 일단은 하드웨어 인포를 한번 틀어봅시다. 이쪽 부분이 보시면 이게 CPU 온도인데 정상이에요. 60도 지금 초반 CPU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온도는 상관없는 거 같고요. 램 온도도 높을 리가 없고 이제 램은 순정입니다. 2666에 19,19,43 467,2T 완전 순정 2666 램이고요. 나머지는 온도 크게 볼 거 없는 거 같습니다. 글카운트는 37도가 나오고요. 이제 CPU 클럭을 보시면 버스 클럭이 99.8이고 CPU 클럭은 43배수가 고정입니다. 왜 고정이지? 왜 부스트 클럭이 안 터지지? 균형 조정이 돼 있네요. 고성능. 근데 균형 조정 상관없이 올라갈 텐데 균형 조정은 이제 그 43배수 밑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하든 말든 부스트 클럭은 터져야 되는데 부스트 클럭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8,700이 부스트 클럭이 몇 가지 터지더라? 일단 4.3 보다는 높아요. 4.3 올코어의 부스트 클럭은 확실히 높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에? 메인보드 칩셋 나 B360인 줄 알았는데 H310에 램슬롯 4개짜리 만든 모델이었네요. 어.. 원가 절감. 네, 그렇고요. 메인보드 모델명은 GL12 CP인 거 보니까 그냥 ASUS에서 이제 이 본체에 들어간 용으로 커스턴을 해서 제작을 한 거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용에 파는 메인보드는 아닌 거 같네요. 일단 램 같은 경우는 시다이입니다. 하이닉스 시다이예요. 뭐 나머지는 크게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하이닉스 시다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난 모르겠어요. 나 하이닉스 램은 안 써와서 근데 지금 계속 촬영한다고 지금 계속 켜두고 있는데 도대체 왜 CPU 사용률은 안 내려가는 걸까요? 안티 멜웨어 서비스 이큘루시브? 아니, 멜웨어 서비스 깔려있는 게 없잖아, 뭐. 지금 검사. 일단 윈도우 디펜드에서는 뭐 따로 잡힌 게 없고 아니, 윈도우 업데이트가 실행 안 되고 있는데 이 CPU를 도대체 왜 쳐먹는 거야? 일단 우리의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점수가 947점이 나오네요. 이게 여기 보시면 9900K 제가 예전에 막 벤치한다고 아마 돌렸던 거일 텐데 이건 아마 오버한 거일 거고 2000점 넘게 나옵니다. 여기 8700K 이거는 오버였나 노너번가? 1649점 나왔었고 그 밑에 이제 예시들인데 3930K 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죠? 8700K면 제가 알기로는 1300점인가? 아마 그 정도 나올 텐데 다시 한번 더 돌려볼게요. 클럭다운이 되네요. 에반데 33배수까지 떨어집니다. 에반데 이거 기본 설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스로틀링 생겨서 떨어지는 건 스로틀링 생겨서 떨어지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스로틀링 생겨서 떨어지면 보통 온도가 막 90도 넘게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데 80도 후반인 거 보니까 메인보드 기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요?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 보자. 일단 바이오스 화면입니다. 바이오스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네요. 제가 항상 보던 바이오스하고는 다르게 생겼어요. 어드밴스드 모드 오버클럭 관련 세팅은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요? 하드웨어 모니터 APM 이거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거고 스마트 세팅 셀프 진짜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어드밴스드 세팅인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세팅이. 아니 제가 예전에 써봤을 땐 H310 칩셋도 램 오버는 되거든요. 램하고 CPU 배수 같은 걸 건드릴 수 있어요. 최대치가 락이 걸려 있을 뿐이지 언더볼팅이라든지 이런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제가 바이오스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저 스로틀링 증상이 뭔지 확인을 하기에 뭐 쿨러도 바꿔보고 해야 될 텐데 그거까지 하기는 솔직히 귀찮고요. 저기 달려있는 쿨러로도 내가 봤을 때는 시네멘치 발열을 못 버틸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개빨리 돌거든요? 인텔 기급보다 약간 큰 정도 수준에서 저 정도 RPM으로 돌면 내가 봤을 때는 발열 커버 싹 가능이거든? 케이스가 이제 후면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케이스 쿨링이 극혐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SD를 바꿨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따로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 SSD가 제가 원래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SSD인데 거기에 윈도우랑 이런 게 싸그리 다 깔려 있습니다. 그 SSD로 바꾸니까 이 CPU 사용률은 쭉 떨어졌어요. 보시면 이게 정상입니다. 컴터 켜놨을 때 CPU 사용률이 어디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안 올라가야 이게 정상이에요. 아까는 뭔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프로그램에서 뭔가 계속 먹고 있다는 소리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포맷을 해온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윈도우 처음부터 설치하는 거 잡당하게 깔려 있는 게 많으니까 포맷을 해준다고 해서 포맷 작업을 한 뒤에 갖고 와서 제가 지금 윈도우 초기 설정부터 시작해서 설치한 건데 저 정도면 뭐 도대체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안 그래도 지금 컴퓨터 세팅이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닌데 소프트웨어까지 저렇게 막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높게 나올 리가 없겠죠? 일단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봅시다. 아까 그게 바이오스 세팅에서 CPU 클럭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윈도우에 에이수스 깔려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뭔가 발목을 잡았던 건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됐고요. 일단 이번에도 클럭 다운이 있긴 했는데 아까에 비해서 클럭이 다운되는 폭이 훨씬 더 훨씬 느렸고요. 점수도 1,271점 거의 8,700 거의 정상적인 수치만큼 점수가 나왔고 아까는 900 단위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에이수스 프로그램에서 클럭을 잡아주는 건가 봐요. 왜 깔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발열도 뭐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뭐 99도 막 돌파하지 않았죠. 아까 뭐 33배수까지 떨어졌는데도 아까는 발열이 뭐 80도 중반이었는데 지금 90도 초반까지 올라가고 그냥 클럭이 유지가 어느 정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부스트 클럭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43배수가 올코어고 싱글코어 클럭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뭐 버스클럭 99.8인 거는 이제 바이오스에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클럭이 46배수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진짜 아까 전에 그 컴퓨터에서 만일에 내가 게임을 한다 그 하면 진짜 심각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SSD로 한번 해보고 시간 되면 기본 깔려 있는 걸로 부팅을 해서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봅시다. 일단은 그래픽 옵션을 좀 내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옵션 기준으로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FHD의 국민 옵션으로 훈련작을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항상 올라가는 바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지금 아까 램이 듀얼 채널이 아니고 램이 하나밖에 안 꼽혀 있어서 지금 싱글 채널이기 때문에 거의 뭐 라이젠 수준이라고 보시면 그 정도는 아닌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올라오면 CPU 글카에서 병목이 약간 풀리죠? 96퍼, 93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프레임 극혐이죠? 이건 뭐 글카 병목이 아니고 지금 CPU 병목이거든요. 글카 보세요. 글카 로드율이 1063기가인데 99퍼에 안 붙어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CPU의 역량이 딸린다는 소리예요. 그게 왜 딸리냐? 램이 듀얼 채널이 아니라서 램이 하나밖에 안 꼽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램을 두 개만 꼽혀줘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8기가 곱하기 두 개 돼 있는데 저거는 제가 지금 수동으로 그냥 입력이 돼 있는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8기가 하나만 꼽혀 있는 상태입니다. 램 사용률을 보시면 5.8기가라서 램 사용률은 8기가보다 아래라서 어? 16기가 꼽으나? 8기가 꼽으나? 거기서 거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거기가 아니에요. 이게 듀얼 채널로 두 개 다 꼽고 쓰는 거랑 싱글 채널로 하나만 꼽는 거랑은 진짜 프레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특히 오버워치 배그 같은 CPU 램 빨 많이 타는 게임은 특히 그게 더 심하기 때문에 인텔 CPU에서도 이렇게 램 하나만 꼽혀 있으면 거의 라이젠 수준이 라이젠 보다 거의 더 프레임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상세하게 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개 극혐 솔직히 뭐 배그 하는데 60Hz 모니터 쓰시면 엄청나게 크게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사양에 본체 150만 원 주고 60Hz 모니터 쓰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일단 CPU 온도 보시면 72도 70도 중반까지 올라가고요. 글카언 온도는 1,063GB인데도 불구하고 78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지금 케이스 쿨링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죠. 들리시죠? 개 시끄러워요. 뭔 소리냐면 청소기 돌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지금. 일단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뭘 확인을 해야 될까? 디스크 얼마나 한번 썼는지 봅시다. 컴퓨터를 이게 완본체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SSD를 얼마나 썼는지만 봐도 컴퓨터를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C 드라이브 이거는 제가 원래 쓰는 그거고요. 아주 좋죠? 196시간에 좋고 제 거는 아주 적게 썼어요. 이거는 174회 사용 시간은 1574시간입니다. 총 기록량은 541이에요. 랜드에 기록된 거는 뭐 일기량하고 기록량 뭐 이거는 모르겠고 일단 사용 시간 기준으로 봅시다. 1574시간 24로 나누면 일수가 나오죠. 65일? 거의 66일? 거의 두 달 동안은 굴렸던 컴퓨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똑같이 달려있던 이제 하드디스크도 똑같이 1570시간인 거 보니까 똑같이 사용이 됐고요. 컴퓨터 껐다 켰다는 거는 거의 횟수가 똑같아 볼 수 있네요. 아까 전에 이제 RPM 뭔지 모른다고 했는데 7200RPM짜리 제품입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도 SATA죠? 인터페이스 스리얼 ATA 제품이에요. M.2 NVMe가 아니고 M.2 SATA SSD입니다. 그냥 평범한 이런 860 에고 이런 거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꼽는 방식이 M.2이냐 SATA냐 차일 뿐이지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속도나 이런 발열이나 뭐 다 똑같아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 지금 한 번 더 할 게 뭐냐? 기존에 달려있던 SSD로 한 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SD 기존 설치돼 있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한 자료였고요. 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A프레임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왜 클럭이 떨어지는 거죠? 아까 벤치할 땐 CPU를 막 끌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게임하는데 도대체 왜? 전원 설정도 지금 고성능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고성능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프로세트 전원관리 이 부분이 백포 백포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백포라는 소리는 43배수가 고정으로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최소 클럭이 올코어 클럭이 43배수 밑으로 안 내려가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클럭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지금 42배수도 내려왔죠? 아까는 40배수도 봤어요. 이렇게 된 김에 파워 뭐 썼는지 한 번 까봅시다. 델타 OEM입니다. 솔직히 델타 OEM은 아주 믿을만한 회사고요. 최대 용량은 500W고 C볼트는 싱글 레일이 아니고 멀티레일인 것 같네요. C볼트가 최대 432까지 가용되는 파워입니다. 뭐 모델명은 DPS500AB입니다. 파워는 뭐 상당히 괜찮은 파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견적을 한 번 맞춰봅시다. 다른 데서 쓰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버 시스템에서 견적을 한 번 짜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 들어간 8700은 정품일 텐데 지금 CPU가격 오직 올랐죠? 네 지금 8700을 정품으로 사는 건 개호구예요. 네 그냥 벌크 사시고요. 398,000원 레인보드는 B360을 넣을게요. 뭐 저게 H310 이제 램슬롯 4개짜리였으니까 그냥 B360을 박형포로 넣도록 하겠고요. 램은 8GB짜리 33껄 8GB짜리 하나를 넣고 아 이거 2400이죠? 2666으로 넣고 글카 1060이었죠? 1063GB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암호밖에 없긴 한데 지금 1063GB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24 25 정도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넣는다고 치고 SSD는 물량이 없나봐요. 판매물이 두 개밖에 없는 거 보니까 지금 5만원짜리 SSD거든요. 디램 리스는 아닌 거 같고 SLC 캐싱에다가 디램 들어가 있는 제품인 거 같고 그러면 그냥 디램 리스는 좀 그렇고 그냥 마이크론 MX500을 넣을게요. 250GB로 올려주시고 그래도 뭐 가격은 5만원짜리니까 쿨러는 솔직히 아까 그거는 인텔 기쿨이라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 수준의 쿨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인텔 기쿨 보다는 약간 더 두껍긴 한데 그냥 인텔 기쿨 수준이었어요. 디쿨 깻맥으로 넣을게요. 파워는 500W짜리인데 마이크론X 거 그냥 넣겠습니다. 44,000원이죠. 케이스는 뭐 요정도 할게요. 아까도 솔직히 기본 펜 달려있는 게 진짜 그 후면 펜 90mm 하나 달려있는 거 보고 진짜 개크기 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기본 펜이 3개 제공인 거 같네요. 후면 120mm 하나 전면 2개인 거 같습니다. 근데도 4만원이죠. 음 거기에 조립 하드디스크 1테라 그리고 윈도우 OS 홈 ODD 내장 132만원 좀 넉넉하게 쳐줬는데도 132만원 만일에 뭐 H310 진짜 칩셋까지 내려가면 더 싸게 할 수 있겠죠. 뭐 MSI 박효포 말고 프로 BDH 요런 거 가지고 메인보드 내려가면 가격 130까지 떨어지고 더 낮출 수도 있죠. 아무튼 가격이 지금 20만원 좀 넘게 더 싸게 그리고 더 좋게 맞췄죠. 왜냐면 이 메인보드는 램 CPU 언더볼팅도 가능하고 추가로 램 타이밍 내리는 설정까지 가능하니까 아까 그 메인보드에서는 불가능하죠. 소프트웨어로 강제적으로 하면 가능하긴 할 텐데 굉장히 불편하죠. 바이오스에서 되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글카도 확실히 기존에 달려있던 것보다는 이게 상급일 거고 쿨러는 당연히 상급이고 SSD도 상급에 용량도 더 크죠. 케이스도 기본 쿨러 달려있는 개수도 더 많고 파워는 상급이라 보기 애매하고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상급에 가격도 훨씬 더 싸다는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격은 일단은 확실하게 호구를 받았지만 엄청나게 호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AS 보고 사기에도 애매해요. 왜냐면 아까 전에 적혀있던 보증이 12개월 보증인데 어차피 부품들이 보증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서 조립 컴퓨터 해도 컴퓨터사는 여기 오버시스템에 연락해도 보증을 해줄 거고 만일에 본인이 AS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유통을 하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도 AS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컴퓨터에서 부분 사는 게 AS가 안 되지 않거든요. 음 근데 좀 더 간편하게 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보증이 뭐 2, 3년도 아니고 1년이라는 거는 이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많이 애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진짜 152만원으로 컴퓨터를 맞춘다고 치면 나 같으면 음 나 같으면 87을 안 맞추고 96K를 하고 네임보드를 G390 A 프로를 넣은 다음에 8GB 두 개를 넣고 글카를 이제 1660Ti가 나왔죠. 벤투스 넣었고요. SSD는 860 EVO까지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조금 더 SSD를 싸게 사겠다면 마이크론 MX500 가도 되고 쿨러는 음 뭐 오버클럭을 할 거라면 이런 거 바이크스키까지 가도 되고 만일에 오버클럭을 본인이 안 할 거다. 그러면 디콜 깼네. 하지만 저 오버클럭 할 거라고 보드를 넣었기 때문에 바이크스키 가고 파워는 이 정도 가격대면 비싸게 갈 거면 이거 EAG 그리고 뭐 더 갈 거면 시소닉, 포커스 골드 가면 되지만 지금 여기 가격대에서는 파워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믹스 600W를 가고 케이스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한 3,4만 원짜리 넣고 하드디크 아까 1테라 있었으니까 하드 1테라 넣고 공인비 오버클럭도 안 하고 여기에 OS 윈도우 홈 넣고 ODD 그딴 거 안 넣고요. ODD 넣읍시다. 네. 아 비싸네요. 167만 원이네요. 어 15만 원이나 에바 쳤네. 뭐지? 어디서 돈을 이렇게 올린 거지? 제가 보기에는 오버클럭을 한 게 문제지 않을까 네. 오버클럭을 하지 않겠습니다. 메모리 여본만 넣고 96K에 메모리 여본만 넣으면 바이크스키를 빼고 겜맥을 넣고 158만 원 6만 원을 더 줄여야 되는데 이 정도 합시다. 하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만일에 메인보드 가격을 더 빼면 가능하긴 합니다. 메인보드를 이제 B360 96K 넣은 다음에 뭐 96K 넣을 거면 굳이 박격포 안 넣고 이런 거 아까 BDH 이런 거 넣어도 96K 뭐 램오버 정도는 충분히 버틸 겁니다. 그럼 여기에 메모리 여보 넣고 하면 카드가 150만 원 황금가는 145만 원입니다. 만일에 이제 본인이 조금 더 할 거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G390 A 프로를 넣으면 이제 158만 원이 되는 대신에 하나 장점이 있죠. 램이 3000에서 3200 정도까지 오버클럭이 가능하다는 거 배그 오버워치 할 거면 이렇게까지 올리는 게 낫고 본인이 조금 더 CPU 바를 덜 타는 게임을 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9400F까지 내린 다음에 프로 BDH 이런 거 넣었고 돈이 남죠? 메모리 여보 필요 없죠? 135만 원 글카를 2060 벤투스가 145만 원이고요. 2070 되겠는데? 안 되네요. 168만 원 2060까지 밖에 원올립니다. 글카를 2060까지 올리고 메모리 여보만 살짝 땡기고 남은 2만 원으로 치킨 뜯으세요. 아니면 현금 영수증 끊고 계산한 다음에 얼마 남죠? 7만 원? 7만 원 남겨가지고 치킨을 3일 동안 뜯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하이마트 컴퓨터 리뷰를 해봤는데요. 비록 제가 호구 받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생을 한 거죠. 좋은 컴퓨터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가성비를 누르고 싶다면 아직까지는 조립 컴퓨터를 사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컴퓨터나 이런 본체에 맞춰진 걸 사시는 거는 보통 이제 1000번대 그러니까 전세대 CPU랑 전세대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약간 노트북처럼 따라오는 게 한 단계씩 느리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진짜 최신형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사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조립 컴퓨터를 맞추시는 게 최신을 맞추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